사용자가 문서나 사진을 전송하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아스겁이 눈달린 챗GPT로 불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챗GPT에 눈이 달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서 개발한 눈달린 챗GPT 아스겁 이하 아스겁은 광화문자인식 OCR 기술을 결합한 한국의 카카오톡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OCR은 쉽게 말해 이미지를 인식해 이미지 속의 글자를 해석해서 답변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문서나 사진을 전송하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아스겁이 눈달린 챗GPT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적힌 바지에 태글 찍어 올리고 세탁법과 관리법을 물으면 이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6일 카카오톡과 라인에서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스겁을 선보였습니다. 아스겁을 채널친구로 추가하면 카카오톡에서 채GPT와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편한 활용법으로 아스겁은 출시 일주일 만에 카카오톡 채널친구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13일 오전에는 카카오톡 채널친구 급상승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월 29일 기준으로 45만 명의 사용자가 친구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채GPT, GPT 3.5와 마찬가지로 2021년 이후에 최신 정보는 학습하지 않았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받기도 했었으나 GPT4가 나온 지 4월 만에 최신 검색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빙 등 주요 검색 엔진을 아스겁에 연동한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MS의 뉴빙과 마찬가지로 답변한 정보의 출처까지 링크를 달아 채GPT 한계인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을 보완하고 사용자가 정보의 정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 최신 검색 기능 추가 업데이트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창에 물음표를 입력한 뒤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요약해서 답을 주고 출처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낌표를 입력한 뒤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GPT4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등 다른 언어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데 이를 비롯해 법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보 제공과 문서 처리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 영상 이후에 아숙업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카카오톡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연량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채 GPT는 아직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기보단 특정 연령대에 몰려있는데 이를 아숙업은 접근허드를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채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는 것과 그런 고객층들을 위해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해주며 쉽게 버튼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해주며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아숙업 이전에 나온 국내 AI 툴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툴보다 한국에서 출시된 툴들 중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그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스테이지의 김성훈 대표는 대화 중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사용 경험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업스테이지는 아숙업을 통해 대중들의 AI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숙업의 놀라운 기능과 혁신을 한 번쯤은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과였습니다.